좌측의 세번째 판넬입니다. 수분건조 하시고요. 잡으신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.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한 두번에서 세번정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결도 잡히면서 윤기도 많이 나고 굉장히 좋아요. 볼륨감도 생기고 덮개아이로 한번 쭉 검 한번 해보세요.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.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되면 머리카락이 잘 빠져나와요. 자 이렇게 해서 잘 나오죠? 자 다 들어갔습니다. 그러면 덮개아이로웅을 덮어주세요.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돌돌돌 자 자 자 자 두 바퀴 됐죠? 마음대로 하세요. 꼭 뭐 두 바퀴가 아니라 그거는 기준이고 원자님들이 모발에 따라서 원자님들의 조금씩 더 테크닉이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펼쳐주세요. 어머 벌써 좌측우측 다 했어요. 자 백바트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 백바트 세번째 판넬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. 네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. 너무 빨리 끝나요. 수분 건조 하시고요. 지금 기본적으로 탈색된 모발이에요. 네 자 미친 연화로 보고 네 자 자 탈색된 건데 전 처리 없이 저희가 연화를 했어요. 그리고 이렇게 또 덮개 아이롱을 가지고 쭉 펌식으로 해서 시컬펌을 하고 있습니다. 네 자 자 여기서 어머 톡톡톡 잘 튀어 올라오죠?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천천히 와인딩 하시고요. 자 덮개 아이롱 덮어주시고요.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다려주시는 거예요. 쫙 다리니까 어때요? 윤기 많이 올라오죠? 예 곱슬머리에서 우리가 웨이브를 걸면 좀 지저분하게 나올 수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어머 벌써 수분이 건조가 됐어요. 오케이 오케이 자 무대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. 백파트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. 네 백파트 마지막 판넬 네 번째 판넬입니다. 자 수분 건조 깨끗이 해주시고요. 자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 쭉 재밌죠? 원자님들도 하실 수 있어요. 재밌게 자 잡으시고 쭉 네 어우 재밌습니다.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빛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. 조금 기다리시는 거예요.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살짝 이렇게 이렇게 자 끝이 슉슉슉 다 들어갔습니다.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. 덮개 아이롱 우리 피카의 효자 매뉴얼이죠? 자 쫙 잠시 어머 윤기 많이 올라오네요. 자 나는 이렇게 컬도 윤기나게 하고 탄력있게 할 거야 하면 이렇게요.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쫙 달여주세요. 그러면 정말 빠르면서 예 탄력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우리 고객님 모발은 탈색된 모발이에요. 어머 벌써 수분이 다 건조됐어요. 자 열펌요. 아이롱펌은요. 환원제와 수분이 하고의 싸움이에요. 그래서 빨리 와인딩이 끝나야 돼요.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셋 세 개 있어요. 좌측에 하나 둘 셋 네 개 여섯 개예요. 세 개 세겨서 일곱 여덟 아홉 열 앞에 애교머리 열한 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. 네. 중화 후에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. 네. 어떠세요? 탈색된 머리인데 굉장히 탄력있게 잘 걸렸죠. 네. 이렇게 해서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지금 거의 다 건조된 것 같습니다. 자 한번 펼쳐볼게요. C컬이거든요. 네. 어때요? 와우 예. C컬 예쁘게 잘 나왔죠. 이게 탈색된 머리예요. 곱슬도 굉장히 심했었고 피카에 미칭연화로 해서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한번 해봤습니다.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.